안녕하세요. 피터의 일상의 피터입니다. 지금 제가 아침에 산에 왔다가 어떤 회사, 조금만 물류회사 앞에 이렇게 정원이 잘 가꿔져 있어서 제가 촬영해 봅니다. 자, 이 꽃은 뭐 이제 칸나죠. 노란색 칸나 있고 자, 이렇게 이제 소나무도 있고 여기 이제 뭐 한잎세이지라고 하는 거 자, 정렬, 정렬의 입술을 하는 한잎세이지 또는 뭐 붉은색으로 있는 건 체리 냄새가 나면 체리세이지라고도 하는데 거의 같이 보죠. 어디 향기 맡아 볼까요? 아, 향기가 무슨 진하게 나네요. 여기가 무슨 허브양처럼 자, 이렇게 이제 한잎세이지 아니면 뭐 저 체리세이지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이렇게 소나무, 약간 분재식으로 되는 소나무에 이제 이렇게 붓꽃이 들어가서 이렇게 예쁘게 어울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뒤로는 또 이제 역시 여기는 또 이제 붉은 칸나 붉은색 칸나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제가 많이 소개해 드렸던 이제 백이롱, 대기동이 있고 여기도 이제 대기동인데 여기도 이제 나무, 소나무, 작은 소나무 하고 너무 잘 어울리는 거 같아. 그리고 여기는 이제 또 늘상 얘기는 풀협축도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메디골드지, 노란색이네 여기서 이제 노란색 메디골드 보고 여기는 뭐 이제 최송화도 한번 보고 얘는 이제 백오니아, 제가 좀 덜어 찍었죠. 백오니아고 이제 요거는 이제 봉선화 종류고요. 자, 이제 요 나무가 이제 뭐 제가 알아보기에는 무궁화라고 지금 알고 있는데 꽃이 안 펴서 잘 모르겠어요. 이제 아중에도 확인하면 나중에 한번 더 보고 이렇게 이제 여러가지 꽃이 풀협축도와 메디골드, 백이롱, 또 여기 바위 요렇게 해서 사진을 좀 찍어서 잠깐만요. 예. 나오시면 안 돼요. 사진이 나오면 안 되었을 것만요. 예, 자, 그래서 요렇게 지금 아, 여기 또 무슨 행사가 있어서 좀 제가 사진에 나오면 안 된다고 피해달라고 해서 어프로 좀 피해서 자,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사진에 나오면 안 된다고 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피해 있는데 자, 사진이 끝난 다음에 찍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쪽에 꺼금 먼저 볼까요. 자, 여기 이제 분꽃하고 이렇게 이제 소나무하고 이렇게 이제 조화가 돼가지고 이제 아름답게 해놨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 번 찍었던 이제 요거 봉선화 봉선화도 뭐 이렇게 이제 씨앗, 저번에 식으로 씨앗이 오고 건드리면 요거 탁 털어지죠. 요렇게 탁 털어져 딱 떨어지죠. 그래서 뭐 선타침이 뭐 이렇게 나를 건드리지 말라 이렇게고 자, 이쪽에서 보면 칸나. 자, 칸나가 메리골다하고 뭐 백일원하고 아주 조화롭게 잘 해 놓으셨네. 그래서 제가 사진에 나오면 안 된다고 해서 이제 뒤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자, 해서 여기 이제 메리골다하고 소나무 이렇게 있고 여기 계속 사진, 제가 또 저도 사진기 들고 있고 여기 지금 또 직원이 작업 중이라서 사진 찍는 자, 해서 일단 요렇게 이제 아, 칸나가 이제 소나무하고 어울리고 있으니까 이제 참 예쁜 거 같아요 자, 이거 이제 자, 아주 작은 소나무하고 이렇게 꽃하고 섞어 놓으니까 예쁘네 소나무에 꽃핀 거 같고 자, 해서 이렇게 이제 자, 해서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파전 되게 오래 찍네 자, 이거 좀 보고 아, 뭐 이렇게 오래 찍지 아, 제가 사진에 나오면 안 된다고 해서 아, 일단 다 됐나 보네. 얼른 저도 얼른 찍어야 되겠다. 아까 이렇게 찍다 말았으니까 여기까지 가다 말았고 여기 이제 아, 이거 또 뭐야? 또 내가 아, 이게 뭐 좀 설명 못 하겠네 자, 여기 이제 맨드라미 쭉 있고 여기 또 이제 메리골드 이렇게 메리골드 이쁘게 심어 놓고 소나무하고 이렇게 이뻐서 한번 아이고, 너무 이쁘다 여기도 이제 뭐 봉선화인가 보다 그리고 이렇게 소나무하고 이제 넘어올려가지고 자, 여기도 이제 봉선화 정도 뭐 아, 요거 이제 이게 꽃인지 열매인지 뭔지 모르겠어 아, 얘 이파리는 저번에 저거 같은데 그 애기부처? 애기부처인가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게 열매가 맺은 건가 아, 좀 더 봐야 되겠고 자, 이거 이제 맞아, 뭐 이름이 애기부처인가 뭐더라 그랬던 거 같고 자, 요거는 이제 뭐 멕시칸 아, 페츄니아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페츄니아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페츄니아래요 근데 이제 멕시칸 페츄니아래요 그래서 아이가 페츄니아고 자, 여기도 이제 메리골드로 해서 이렇게 소나무하고 소나무 안에 이렇게 노랗게 꽃이 말피니까 너무 이쁘네 자, 어떻게 이렇게 소나무 속에 이제 이렇게 꽃들이 펴 있으니까 자, 뭐 이렇게 다이와 이렇게 아, 참 애기범부채인가 보다 내가 이제 이름이 이제 생각났네 애기범부채인가 보다 애기범부채 근데 이제 이렇게 꽃이 지금 져서 열매를 맺으려고 이렇게 생겼나 보다 원래 꽃이 어 연분홍으로 예뻤었는데 자, 요렇게 한반쪽에 자 아, 괜찮죠? 볼만해서 이렇게 자, 요렇게 보고 끝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커밍 야당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